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방법이 하나 또 있어요. 몸이 피곤할 수는 있지만 도는 절약할 수 있다. 딱 보시고요. 어떤 꿀팁이 있냐면 공항으로 바로 가시잖아요. 보통 우리가 주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공항 전에 보면 역들이 되게 많아요. 공철, 공항 철도를 타고 가는 역들 중에 직전 역들 중에 주차 시점이 잘 된 곳이 운서역이라고 있습니다. 운서역. 그래서 운서역에 있는 일반 공영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보통 공항에서는 1만 5천 원 정도 당일에 받는데 운서역은 한 1만 원대예요. 그래서 5천 원 정도 절약할 수 있는데 거기서부터는 공항 철도 타고 가셔야죠. 한정건정만 가면 되니까. 한정건정만 가면 되니까. 그런데 힘들지만 도는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주차를 할 수는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미리 몸만 피곤하면 된다. 알겠습니다. 진짜 꿀팁 하나 주셨습니다. 오늘 여행지에 꿀팁도 한번 본격적으로 전해주실 텐데 이번에는 국내보다는 저렴한 해외도 있다. 해외의 꿀팁도 알려주신다고요. 저렴한 해외. 저렴하지는 않고요. 일단 국내보다 현지에서는 좀 싼 느낌이 든다는 곳. 대표적으로는 보통 우리들 많이 가는 일본. 국기자님도 일본, 엔젤 다 아시잖아요. 거기 말고는 대부분 우리가 휴양지로 가는 곳들은 다 싸다 보시면 돼요. 제가 대인배라고 외우고 있는데 대, 태국. 태국 싸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발리로 유명하죠. 그런 데하고 배, 배, 베트남까지는 굉장히 싸다 보시면 되고요. 태인배. 그렇죠. 대인배로 외워두시고 그런 데로 그냥 싸게 갈 수 있으니까 그냥 놀러만 가시면 되는데 우리가 또 프레스룸 아닙니까? 프레스룸에서만 전해드리는 또 싼 곳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단독. 단독이죠. 단독. 이게 어디냐면 동유럽 쪽죠. 지금 사진에 화면 딱 나오죠. 저게 동유럽 권역에 있는 어떤 나라냐면 조지아라는 나라. 조지아. 유럽에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조지아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커피 떠올리시고 미국. 미국 생각하잖아요. 애틀랜타. 조지아주. 그렇죠. 그것 떠올리는데 동유럽에도 조지아 있다. 화면에 보면서 지금 알프스 같은 느낌 아닌가요? 그렇네요. 저기 애칭이 어떻게 불리냐면 약간 동유럽의 알프스라 불리는 곳. 그런데 약간 주의사항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어떤 걸까요? 러시아랑 가까워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가시는 게 좋다. 지금은 조금 자제하시나.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은 자제하시고. 왜냐하면 지금도 갈 수는 있어요. 제가 여기에 어떤 꿀팁이 있냐면 국가별로 안전도 점검하는 영사영사공식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외교통상부 사이트인데 거기에 나라를 검색을 하면 갈 수 있다고는 나와요. 하지만 지금은 좀 자제를 하시고 혹시 위험한 경우를 당할 수 있을까요? 가도 되나? 그렇죠. 그런데 물가가 어느 정도 싸냐. 대한민국의 절반입니다. 국지자님 요즘에 여름에 맥주 많이 드시잖아요. 맥주값이 딱 절반 정도. 그러니까 한 500원, 600원 정도. 500ml짜리가. 그다음에 물값도 600원, 700원 정도? 영화는 한 5천 원 정도? 전체 환율이나 물가가 대한민국의 절반 정도 보시면 되고요. 풍광은 저렇게 화면에 나오듯이 굉장히 예쁘고 유럽 같은 느낌. 저렇게 느낄 수가 있다. 보시고 예전에 우리 코로나 이전만 해도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 사이에 한 달 살이 하루 되게 많이 가셨어요. 한 달 살 유행 많이 했죠. 당연하죠. 그때 당시에 조지아가 있었어? 이러면서 저쪽에 약간 중세 느낌의 공기도 좋고 하니까 많이들 가셨던 곳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나면 전쟁 끝나면? 한번 가보시면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일본 여행 많이 말씀하셨는데 일본도 좀 특별하게 좀 더 꿀팁이 있다. 당연하죠. 그런 걸 공개해 주신다고. 일본 그냥 가면 싼 거는 다 아실 텐데 우리가 또 프레스룸 아닙니까? 단독. 2차 단독인데 어떤 거냐면 일단 좀 피곤하게 나고 약간 꼼수 같기도 한데 피곤하면 좀 감소해야 되는군요. 감소해야죠. 일본 가는 여러 목적들이 있는데 여기는 사실 약간 해외니까 백 하나 잘 걷는다 생각하시고 가시면 되는데 어디를 가느냐 대마도를 갈 겁니다. 대마도. 대마도. 대마도를 가고요. 그다음에 이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지금 또 화면에 나오네요. 대마도 풍경. 어떻게 가냐면 이거를 보통 일본 가면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비행기 값이 왕복으로 한 30만 원까지 많이 올랐어요. 제주도보다 비싼데 여기는 어떻게 하냐? 배 타고 갑니다. 배 타고. 배 타고 왕복으로 가격이 10만 원대. 진짜 저런 3분의 1. 그런데 속도는 배보다 빠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고속선이라는 걸 타고 가는데 어디에 탑니까? 이거 부산 여객 터미널 부산에서 출발하고 지금 화면에 배 같은 게 쫙 나올 건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거 있죠. 화면에 지금 나오죠. 저 앞쪽이 떠 있죠. 저게 어디서 만들었냐 보잉사에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앞쪽이 들려가지고 밴데도 불구하고 저게 시간으로 따지면 한 시간 정도면 일본까지 바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이재랑이나 이타카치항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래서 대마도 투어를 즐기고 빠져나오는데 왕복으로 한 10만 원 선이니까 배가 남아지 않는 건 줘도 본 적 없는다 생각하시고 다녀오시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티켓 구하는 게 좀 쉽지가 않은데 아직도 어디로 못 갈 분들 위해서 절대 후회 없는 여행지 하나만 좀. 국내, 국내 가겠습니다. 국내 어차피 또 해외가 또 힘든 분들이 있거든요. 국내 투어 중에 또 우리가 매경 미디어 그룹이 데이터랩이라고 했어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건데 거기랑 같이 해서 조사를 딱 했더니 요즘에 트렌드가 굉장히 섬세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죠. 제가 표현하기로는 트래블 IQ가 높아졌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트래블 IQ? 네, TQ. 여행지수 뭐 이런 거니까? 네, 여행지수. 제가 만들었어요. 트래블 IQ. 이게 높아졌는데 어떤 거냐면 세밀하게 갑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는 이색 체험을 휴가를 가서 즐기겠다는 답변이 화면에 보시면 48.6%까지 나왔죠. 거의 한 50%까지 되네요. 굉장히 높았고요. 그다음에 어디 가서 즐기겠냐 이랬더니 그런 거 있죠. 바다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39.8%까지는 바다에서 즐기겠다. 여름이다 보니까. 그런데 바다가 좀 막연하죠. 그런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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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밍 하시는 분 있죠. 해녀죠. 해녀. 그래서 저런 이색 체험들 있죠. 바다를 가는데 저 해녀 체험을 하겠다는 답변이 검색량으로 따졌을 때 작년 대비해서 폭증을 한 거죠. 그래서 저런 것들은 유명한 지역이 뭐냐면 제주권역이겠죠. 애월이나 서귀포권역이라며 저런 체험, 저 지금 잡고 있는 거 해녀분들이 잡고 있는 게 방금 저게 태확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태확 만들기 이런 체험까지 다 있으니까 저거 태확 들고 물안경 쓰고 인증샷 찍는 게 요즘 유행입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그런 거 있어요. 저런 거 말고 바다 말고 야간에 많이 즐깁니다. 밤에도 쉬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인들은. 그래서 야간은 어떻게 즐기냐 봤더니 이런 거 있어요. 반딧불이 체험 같은 거 있죠. 그다음에 어떤 게 또 있냐면 오름을 올라가는데 제주 가면 오름 많잖아요. 360개 오름이 있는데 거기에 오름을 올라가는데 밤에 올라갑니다. 밤에요?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별이 빛나는 밤에. 괜찮습니다. 별 쏟아지는군요. 가이드분 딱 따라가시고요. 그다음에 함께 모여서 투어를 하는데 남원권역에는 보통은 반딧불이 체험이 많고요. 그다음에 곶자왈이 있는 다른 쪽으로 좀 옮겨가시면 저런 약간 용오름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오름으로 오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구나 생각을 하시고 좀 섬세하게 많이들 즐긴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 올여름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리고 지금 장마철이 거의 끝자락인 것 같긴 한데 비가 오기엔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 오는 날도 여행이 가능하다. 당연하죠. 우리 심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출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약간 지하시로운데 놀라운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비 올 때 저는 제 애들 데리고 가는 곳이 대표적으로 동굴입니다. 동굴. 동굴인데 보통 동굴 하면 강원도 가야 되겠지 제주도 가야 되겠지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데 경기권에 지금 화면에 나오죠. 광명동굴이 안 되겠어요. 저기는 어떤 테만을 가지고 있냐면 재테크 테마입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바람길 따라 가는 입구 쪽에 뭐가 있냐면 재테크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게 금용이라는 게 있어요. 금용. 물고기인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물고기 관상용으로 한 마리에 4억 원 정도입니다. 4억이요? 네. 그리고 얘들은 사람들처럼 주민등록증 그 번호로 부여를 받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기각 딱 받겠죠. 몇 마리 없나 봅니다. 몇 마리 없죠. 이게 귀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두 마리 정도가 떠다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저 이제 사람들 따라서 들어가는 입구가 웜홀 광장 화면에 나온다. 저 안쪽으로 쭉 들어가시면 모든 게 다 저기가 금광이었거든요. 그래서 금 테마로 다 이루어졌으니까 안쪽에 돌아보면서 한번 쫙 보고 나오시면 약간 재테크의 금의 기운도 바뀝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주말에 한번 꼭 가봐야겠네요. 그렇죠.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벙커 투어도 많이 합니다. 벙커. 벙커라는 게 사실은 땅굴 같은 느낌인데 뭐 군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군대를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화면 나오죠. 저기 어디냐면 상암도 월드컵 경기장 바로 건너편 쪽에 있는 문화비축기지 서욱이요. 저 안쪽에 까맣죠. 지금 해설사물이 설명하시고 저기 어디냐면 옛날에 탱크였어요. 어떤 탱크냐면 저게 우리 옛날에 우리 지금도 기름값 많이 올랐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원유 파동을 대비해가지고 탱크에다 저장을 했었어요. 저기다 기름을 넣는 거니까. 기름을 넣은 것이죠. 저거가 5개가 있었는데 저거를 리뉴얼해가지고 저는 전시공간으로 만들어놓은 저 문화비축기지 저런데도 비 올 때 딱 가면 야외도 한번 보고 비 오는 느낌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탱크 안에 들어가서 저런 전시도 보고 얼마나 이색적이에요. 저런 것들을 다 즐기고 나면 완벽하게 또 장마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죠. 저희 집 근처였는데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집 근처이시구나. 꼭 가셔야 돼요. 무조건 가셔야 돼요. 시청자 여러분 많은 도움되길 바라면서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관련해서는 정치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보신 것처럼 지금 국회 상황이 이렇습니다. 특히나 최혜병특검법이 부결돼서 자동 폐기가 됐는데 어제 국회 난장판 아수화당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현장 영상 보시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299표 중 다 194표, 904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후보가 네 네 나가고 있잖아요. 나가고 있는데 무슨 개판이야 개판에. 말 함부로 하지 말아요. 나아가고 있는데 무슨 개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보신 것처럼 샤우팅에 개판이라는 얘기 나오고 삿대질 국민이 어떻게 보일까 아주 궁금합니다. 그런데 서종업 변호사님 일단 집권 여당은 일단 특검법 폐기로 한숨 돌린 것 같은데 또 관심은 이겁니다. 어쨌든 예상보다 좀 많은 이탈표가 국민의힘에서 나왔습니다. 4표 나왔는데 안철수 의원 외에도 3명의 이탈표가 나왔는데 누구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 무효표도 부자를 했다면 저는 이탈표가 3표 정도로 보고 있고요. 무효도 반대하는 거니까. 그런데 안철수 의원만 공개적으로. 본인이 계속하겠다. 그렇게 반대표하게 던지겠다 했으니까요. 나머지 2명을 지금 이게 누구냐. 오히려 친한동훈이냐. 아니면 이게 친윤이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요. 그걸 알 수가 없는 걸 굳이 색출하려고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봐요. 물론 이탈표가 나온 거는 상당히 비싼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색출이 불가능한 거고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넘어가는 수밖에 방법이 없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많을 겁니다. 투표가. 여러 투표가 제 의견하는 게 그때는 이제 좀 단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강성필 대변인. 이거 한번 여쭤봤던 이유가 사실 어제 한동훈 당대표가 의원총을 해서 단호하게 좀 맞서서 다 뭉쳐서 그냥 부결시키자 이랬는데 이탈표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다음 투표가 또 있을 때 또 이런 이탈표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거든요. 일단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탈표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호표가 나왔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고 또 민주당이 앞으로 다시 특검법을 발의를 할 거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한동훈 당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해병대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 정서를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선공수처 후 특검만 주장할 수는 없다. 그래서 본인이 특검을 3자 방식으로 추천하는 안을 냈지 않습니까? 제3자 추천 특검. 사실 그게 방파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이탈표가 그나마 적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든요. 그러면 한동훈 당대표는 국민들과 당원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심을 풀어주겠다고 그러면 이제 뭐를 해야겠습니까? 이제 당내에서는 특검법을 우리가 여야 합의로 해보자고 특검안을 내는 것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대통령을 설득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당과 협의를 해야겠죠. 대법원장 추천을 할지 아니면 변협안을 추천을 할지 그렇게 협의에 나서야 된다. 하지만 오늘입니까, 어점입니까? 장동혁 측근이죠. 장동혁 의원이 검토할 실익이 있나라고 말했다는 것은 한동훈 당대표가 발을 한 발 뺀 것이 아니냐. 이것은 국민과 당원에 대한 약속의 신뢰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당대표가 저는 의지를 갖고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서변에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이 제3자 추천 특검을 한동훈 대표가 마냥 밀어붙일 수 없지 않습니까? 의원들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되려보십니까? 아마 민주당의 태도를 먼저 지켜볼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협의를 하자든지 아니면 오히려 제3자 추천을 민주당이 먼저 하면 그때 가서 협상하면 되는 거니까 먼저 국민의힘에서 발의할 필요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재명 전 대표는 이미 공언했잖아요. 제3자 추천 특검 안 받겠다고. 안 받겠다. 그러면 그냥 허지부지 되는 거죠. 서로 먼저 제안 안 하면. 국민의힘이 먼저 제안할 일은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어제 김건희 여사가 변호사를 통해서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 김 여사가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다라고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영상 보시고 구체적으로 내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영부님이 지금까지는 국민들한테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신 적이 없으셨는데 수사를 받기 전에 조서에는 기재가 되지 않았지만 심려를 끼쳐드려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부적 판단에 거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죄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사죄를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다만 이게 이런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이었다라고 일단 변호사가 얘기를 했는데 강선필 대변인 때문에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명품가방 수수 의혹 불거진 지 한 7개월 만인 것 같은데 일단은 국민들이 아니라 검사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전해진 건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 매를 번다는 말이 있어요. 매를 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호인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았다. 그러니까 검사들의 휴대폰을 제출을 받은 이유가 휴대폰이 테러리스트를 통해서 폭발물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휴대폰이 폭발할 가능성보다 지금 국민들이 폭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사과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자면 우리가 보통 사과의 사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신속성. 그러니까 일일 일어났을 때 바로 빨리 사과를 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대상입니다. 대상이 정확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사과의 대상을 검사에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검사에게 한 말을 또 변호인이 전달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사과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이 진정성이 담겨야 되는데 어쨌든 변호인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헌전사상 최초로 영부인이 조사를 받았다고 거기에 또 방점을 찍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런 거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문제는 녹음을 할 우려가 있다. 이런 것들, 또 생중계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제3의 장소를 정한 것도 이게 보안상의 이유다. 그러는데요. 사실 우리가 조사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피의자가 조사 장소와 방식을 정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검사들이 지금 이거 이대로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도 여기에서서는 입장을 분명히 내고 저는 안 되면 사퇴라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정옥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과를 두고 굉장히 고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검사 앞에서 일단은 대리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강성필 위원장이 사과의 네 가지 요건이라고 했는데 누가 국민 사과했다고 했습니까? 국민 사과한 적이 없는데 사과 요건을 막 의논하면서 사과가 아니라는데 저거는 그냥 변호사가 유튜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한마디. 이런 뜻이죠. 정식으로 대국민 사과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욕구를 못 갖추니 검사한테 사과하니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아마 김건희 회사는 선거 때 사과할 진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한테 문자도 방식이나 의논해보자. 그런데 한 위원장이 그때 읽고 씹은 논란이 있었던 이거 아닙니까? 아마 지금도 여러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수사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곧. 아마 무혐의로 처리될 걸로 보는데 그러면 기회를 봐서 정식으로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판단해봐야지. 그 검찰이 수사받으면서 그냥 죄송하다고 한마디 한 걸 가지고 마치 대국민 사과를 봐서 왜 검사한테 하느냐 이렇게 몰아붙이는 건 저는 잘못했다고 봅니다. 대국민 사과로 볼 수는 없는 거다. 그런데 수사받기 전에 그냥 한마디 미안하다고 한 거 아닙니까? 조사에 남은 것도 아니에요. 저 변호사가 말 안 했으면 이게 사과도 아닌 거예요. 그냥 유튜브에서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사과를 인정해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비판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말들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김 여사 측 변호사는 보완 경험에서 불가피했다라고 특히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서정옥 변호사님 여기 대해서 좀 말씀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조사의 내용이나 얼마 충실하게 강도 높게 조사했느냐. 이게 본질이잖아요. 지금 꼭 검찰청에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권양순 여사는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으로 물론 부산지검이지만 이렇게 부산까지 출장 간 적도 있고요. 또 아주 옛날에는 호텔에서 조사한 적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교도소 가서 방문해서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장소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중앙지검에서 해도 어차피 모든 경우 문제 때문에 다 통제하고 맞고 하면 똑같잖아요. 어디서 하나 별거운데 그 내용 신문 조사를 봐야 된다. 이원석 총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내용을 보고 부실하게 조사했냐 아니면 충실하게 물을 다 조사했느냐. 이걸 보고 판단해야지. 그냥 장소나 또는 보고 시간, 3시간, 3시간. 이거 가지고 경로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과가 아니라고 서방연사님의 입장을 밝히셨는데 강성필 대변인, 궁금합니다. 이게 변호사가 나섰고 인터넷 매체에 가서 유튜브에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경우에 따라서는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시각도 나오는 것 같아요. 사과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정식 사과가 아니니까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이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했을 때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과 상해 안 하고 그냥 혼자 나와서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4명의 후보들이 치열하게 네거티브 공격을 하는 도중에도 일치된 의견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걸까요? 첫 번째가 김건희 여사 조사받아야 된다. 두 번째, 김건희 여사 사과해야 된다. 그렇게 부르짖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조사입니까? 그러면 조사 장소에 대해서는 제가 100번 양보하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조사를 하러 간 검사들이 신원 확인을 받고 휴대폰을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서 변호사님 법률관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조사를 받잖아요. 그러면 일선 검사들, 담당 검사들이 지휘부하고 원활하게 실시간으로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더 물어봐라.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조사를 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휴대폰을 뺏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창수 중앙지검장하고도 소통이 안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된 조상가라고 물음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이창수 지검장도 이원석 총장에게 보고가 늦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민 눈높이해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것인데 이게 계속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우기면 국민들의 감정이 어떨지 상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김여사 선수님께도 한번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죠.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이 있었는데 여기서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김혜경 씨가 입장을 내놨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검사도 알고 재판장도 알고 아마 이 재판에 계속 참여했던 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검사는 아주 방대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쭉 나열하면서 간접 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다 의심과 추측입니다. 의심과 추측이 아무리 쌓여도 그의 증거가 될 수 없고 그것이 진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네, 서편 의사님. 일단 이번 재판 쟁점이 김혜정 씨의 수행비서 배 씨죠. 밥값 결제 사실 알았냐, 이 부분이긴 한데 검찰은 배 씨가 결제했을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유무죄 사실 인정은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증거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경험칙, 상식으로 이걸 경험칙으로 판사가 판단해요. 모든 걸 증거로 다 인정할 수는 없죠. 그러면 앵커님도 누구를 초병해서 중요한 건 초병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초청자죠. 이재명 대표 선거원도 도와달라고 국회의장 부인이나 초청했잖아요. 그런데 밥값이 누가 내는지도 모르고 내 것만 계산하고 가버린다, 항상? 이게 상식적으로 판단해보면 되잖아요. 이게 무슨 논란이 있습니까? 전 국민이 상식적으로 본인들이 우리가 누굴 불러서 밥 먹을 때 내가 이게 밥값을 어떻게 하는가? 내가 누굴 초병해 놨고 내 것만 내고 가버리면 되는가? 항상 10년 동안 그렇게 했나? 저는 판사가 고민할 일이 없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강선필 대변인. 여기에 대해서 김 씨 측 변호사는 의심과 추측은 진실될 수 없다. 증거가 넘쳐난다. 이렇게 좀 반복을 했어요. 사실 의심과 추측, 그러니까 정황상으로 봤을 때도 저는 김혜경 여사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밥을 먹으러 갔으면 본인이 밥값, 본인 밥값은 본인이 내고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어쨌든 김혜경 여사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스태프들이 일로 줬을 거예요. 요즘은 선거법이라든가 정치작용법 때문에 밥을 사면 안 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 밥값을 본인이 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있잖아요, 밥값 냈다는 거는. 그럼 나머지 10만 4천 원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식사를 하셨던 분도 정치인의 배우자들 아니겠습니까? 정치법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배모 사무관이 그 10만 4천 원 경기도 카드로 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소통이 미스맥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결국하고 김혜경 여사가 그걸 알았냐 몰랐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황상 알았다면 한꺼번에 돈을 내지 왜 자기 것만 따로 냈겠습니까? 그게 저는 정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국민 감정에 비추어 봤을 때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유력한 야당의 대선 주자의 배우자가 과연 10만 4천 원의 밥값을 냈는지 안 냈는지 법화를 가지고 냈다고 해서 지금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와 비교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의혹과 논란을 비교했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판단해 볼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고요. 검찰이 구형을 보면요. 공소수요가 6개월이죠. 그래서 이게 욕구 한 건만 기소했고요. 그전에도 4건이 더 있었다. 항상 김혁인 여사는 만날 때마다 자기 밥값만 내고 나머지에게 배소연. 이분이 다 낸 거죠. 상습적으로 항상 이랬는데 어떻게 본인이 선거운동 도와달라고 초청하면서 본인 거만 딱 내고 간다? 이게 상식에 맞느냐 말이죠. 나머지 3분도 낼 생각이 전혀 없었잖아요. 항상 이렇게 해 온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일반 선거운동원들도 지역 내려가보면 이제는 후보자들이나 후보자의 배우자가 밥 사주거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다는 걸 다 압니다. 그래서 다 각자 내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 문화가 이미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 10만 4천 원입니다. 지켜볼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사안이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도 군대에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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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내용 사건 전문가 보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포트 보신 것처럼 팀원, 위메프 정상금 지연 사태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장갈 기자, 피해자들 걱정이 많이 되는데 팀원이 오늘 새벽에 본사에서 환불 신청을 받았다고 해요. 다행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팀원 운영사업 본부장이요. 오늘 새벽에 위메프보다 대응이 좀 많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모든 거를 한 번에 해결하기는 힘들고 순차적으로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고 했는데 현장에 있던 소비자들이 그거 어떻게 믿고 집에 가느냐 당장 이 자리에서 환불 접수를 좀 받아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2시부터, 새벽 2시부터 현장에서 환불 접수가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새벽부터 팀원 직원이 지하 1층에서 피해자 이름, 전화번호, 주문번호를 받아서 환불 신청서를 접수를 했는데 이 소식이 SNS를 타고 계속 알려지니까 수백 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계속 몰려들었고요. 대기순변표가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1,0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팀원 소비자들이 화가 나는 건 위메프 측 같은 경우에는 대표가 직접 와서 그래도 사과를 하고 소비자들에게 계좌로 바로 환불을 해주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팀원 같은 경우는 대응이 3, 4일 정도 늦었거든요. 오늘 팀원 모습 한번 보시죠. 위메프 쪽 대원보다 저희가 많이 지연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단 말씀입니다. 저희가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룹사 통해서 지금 펀딩 부분들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딱 얼마가 지원이 될 것이다. 아직 그게 결정나지는 않았어요. 자금 확보 상황으로 맞춰가면서 추소나 환불들을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이공 변호사님. 그런데요.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소비자들의 피해도 피해지만 문제는 셀러들, 판매자들의 피해도 계속 날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메프와 팀원에 등록된 사업자 수 6만 명에 달하고요. 정산받지 못한 5월달 미정산대금만 1,700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정산된 게 5월달인데 지금 영세 자영업자 셀러 같은 경우에는 6, 7월 판매대금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것까지 미정산되면 어떡하나 정말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요. 특히나 성수기를 맞은 소형 여행업체 측에서는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는데 여행사품은 판매한 상태라서 줄도산 위기에 빠졌다. 이번 달 말까지가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마지막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세한 셀러드 같은 경우에 사실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판매대금을 은행권으로도 먼저 대출을 받아서 한 달 뒤쯤 정산이 되니까요. 그 대출금으로 먼저 쓰고 이후에 정산을 받으면 상환하는 선정산대출 상품을 사용했었는데 지금 주요 시중은행에서 선정산대출 상품에 대해서 중단을 어제 선포를 했습니다. 대출금도 지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미 대출을 낸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대출 상환을 촉구받고 있고요. 지금 채권 출심 압박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영세업자들이 줄도산할 경우에 금융권의 피해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네, 정부가 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다. 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다음 사건도 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소 좀 충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제 상승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 재판 얘기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새해 소식,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 좀 들어왔습니다. 장갈 기자, 유아인 씨가 이번 성폭행 혐의로 피소가 됐는데 이 고소를 한 사람이 남성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사가 나와서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유아인 씨가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이번에는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 A 씨에 따르면 고소인 A 씨는 지난 14일 용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던 중에 유아인 씨로부터 이런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런데 이 장소가 유아인 씨의 집이나 고소인 A 씨의 집은 아니고 현장에는 다른 남성들도 있었던 것으로 현재까지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우선 고소인 A 씨에게 마약 가니시아 검사를 했는데 음성 반응이 나왔고요. 또 유아인 씨를 아직 소환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내용을 좀 더 조사를 해보고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유아인 씨도 굉장히 펄쩍될 일 같긴 한데 유아인 씨 측은 뭐라고 하나요? 우선 법률 대리인 측에서 이번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또 남성이 다른 남성을 성폭행한 이런 내용인 만큼 굉장히 더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은 자제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충격적인 소식에 양측의 입장이 갈리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 어쨌든 유명인으로서 동성 성폭행 논란 이런 데 휘말려서 이미지 타격이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 그런데 과거에도 보니까 유아인 씨가 이 동성애 관련 루머 여기에 또 휘말린 적이 있어서 입장을 밝힌 게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유아인 씨에 대한 이 동성 논란이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SNS를 통해서 유아인 씨와 또 다른 남성이 함께 서 있는 사진들이 많이 유포가 됐고요. 이로 인해서 성적 지향점이 동성애적인 지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내용들이 SNS상에 많이 유포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아인 씨는 이 사진에 대해서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굉장히 많이 상처받고 답답했다라면서 이것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 와전된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다시 좀 사건을 살펴보면 유아인 씨가 어쨌든 상승마약 투약 혐의 받고 있는데 경찰도 그래서 또 마약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여기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실 성 관련된 사건이긴 하잖아요. 그렇지만 경찰이 지금 가능성을 열어놓은 부분이 혹시나 유아인 씨가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유아인 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81회 의료용 프라포포를 불법으로 투약한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요. 재판은 상당 기간 진척이 돼서 결심이 됐고 검찰에서는 상습 투약 등 혐의에 대해서 징역 4년,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구형했고 선고길만 남겨놓은 상태인데요. 그래서 경찰은 혹시나 이번 사건도 어떤 마약류 투약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를 고소인 조사뿐만 아니라 아마 유아인 씨 조사 때도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믿기지 않는 성폭행 혐의까지가 좀 불거졌는데 혹시나 만약 나온 모든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한다고 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사관관이라는 것 자체가 법정형의 벌금형이 없습니다.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유사관관도 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관관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정 최저점이 징역 2년입니다. 그런데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 또다시 마약류를 투약했다고 보면 보통 단숙 투약 사범의 초범인 경우에는 실형을 면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마약 사범에 대한 대검찰청뿐만 아니라 재판부의 선고 형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범일지라도 투약 횟수가 굉장히 많을 경우에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는데 지금 181회나 투약했다라면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투약했다라는 것이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 부분에 대한 실형도 피하기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두 혐의 다 기소가 돼서 유죄가 난다?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현재로서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 고소인의 주장이니까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건도 저희가 살펴볼 텐데 태권도장 관장 학대로 숨진 5살 아이 사건 저희가 어제여서 계속 얘기를 전달해드리고 있는데 많이 안타깝습니다. 유족 측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관장과 유족의 목소리 저희가 연달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진술할 때는 그런 내용은 없었는데 누구보다 촬영을 하고 TV에 나아간다고 판단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그쪽 교수사가 얘기를 한 걸 수도 있겠죠. 가장 이뻐했다는 아이, 가장 이뻐했던 아이라라는 표현을 처음 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장가 기자, 일단 유족 측이 가해자인 태권도 관장의 어떤 행보, 언행에 울분이 터뜨린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들으셨겠지만 조금 전에 관장이 울면서 자신이 매트에 돌돌 말아서 숨조차 쉬지 못하겠던 그 아이를 자신이 가장 예뻐했던 아이다 라면서 울먹이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유족 측에서는 무척 가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지금 여기고 있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조사 단계에서 유족이 듣는 얘기와는 전혀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관장이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아이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가 치료받는 사진을 관장에게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찾아갔더니 관장은 대뜸 그 자리에서 합의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또 관장의 가족들이 피해자 측을 찾아온다거나 사과한다거나 하지도 않았고 아이가 사망하기에 이르른 이 시간 동안 관장 측에서 하는 행동은 태권도장을 금매로 내놓는 일이라고 합니다. 또 태권도 관장 부부도 다음 달이면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탄원서를 제출한다 이런 얘기가 있다면서 피해자 측에서는 우리 아이는 벌써 사망을 했는데 관장 부부가 출산을 한다고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니는 게 이게 지금 맞는 거냐라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군요. 사과보다는 합의, 금매로 내놓고 탄원서까지 나누는 것들. 이 고문사님 어떻게 이 관장의 행보를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 태권도장을 그냥 금매로 내놓은 게 아니라 보증금을 무려 2천만 원이나 올려서 권리금을 받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금매로 올렸다고 하니 이를 보는 유족의 마음이 어떨지 정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본인도 아내의 뱃속에 다음 달 출산하는 아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피해 아동이 내 아이였다면 내 아이를 숨지게 한 가해자가 나는 장난이었다. 학대 체벌화 의사는 전혀 없었다라고 경찰에서 3번이나 조사받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면 그러한 피해자 진술을 듣는 본인의 마음은 어떨지를 한번 생각하고 유족에게 사과부터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과수에서는 피해 아동에 대한 부검 결과를 발표했는데 피해 아동에 대해서 지식에 의한 뇌의 손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습니다. 즉 이 5살 아이를 돌돌 말아서 거꾸로 20분간 방치했던 그동안 아이는 지식했다는 거고 그로 인해 사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원장은 장난이었을 뿐이지 학대할 고의가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요. 심지어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 원장은 자신의 범행이 담긴 CCTV를 급하게 지우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연 재판부에서 이 관장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장가혜 기자, 그런데 유족 측에서 말하길려 이 관장이 이번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다. 여러 번 그랬었다라고 유족 측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피해자 가족은 이번에 숨진 아이 말고도 3명이 고소장을 또 제출을 했는데 전부 내용이 학대를 당했다라는 내용이라면서 매트에 들어간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평소에도 학대 정황이 좀 있었는데 태권도 관장은 이거를 전부 다 장난으로 치부하면서 아이들에게 이거 장난친 거니까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인식을 시켰다라면서 속상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어쨌든 여러 정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장난이라고 했다고 하지만 장난이 아니었던 건데 여러 정황들 보면 이 처벌 수위는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맞습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요.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왜냐하면 그때는 피해 아동이 생존해 있던 상황이었으니까 제명 자체가 중상해였습니다. 그러다가 검찰 단계에 이르러서는 피해 아동 사망했습니다. 따라서 제명 자체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변경될 예정인데요. 두 제명은 형량 자체가 다릅니다. 치사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최대 처해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형량이 높고요. 지금 두 가지 쟁점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앞으로 이 사건 지켜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추가 피해 학생이 나온다면, 여제가 밝혀진다면 이 부분에 대한 혐의가 더해져서 형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찰의 추가 수사 여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국에 쟁점은 이 관장이 이 아이에게 학대할 의도가 없었고, 이 아이가 사망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지 나는 예견할 수 없었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이 법적 쟁점이 될 것이 과연 이 피해 아동에 대해서 이 관장에게 예견 가능성,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5세 아동을 20분간 거꾸로 매달려서 방치를 했고, 아동이 중간에 살려달라, 꺼내달라고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해서 지식사에 이르겠다라고 하면, 통상 사망의 예견 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을 두고 법적 대립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파리올림픽 저에게서 잠깐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자, 이 파리올림픽 개회식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파리올림픽 개회식 언제, 어디서 하는 겁니까? 내일 새벽 2시 30분에 열리고요, 우리 시간으로요. 그리고 파리에서 열립니다. 이제 정말 안 남았는데요. 그런데 개회식 정말 볼만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프랑스, 파리 하면 떠오르는 게 센강인데요. 이 센강에서 개회식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게 보면 보통 경기장에서 개회식을 했는데, 센강이라고 저희가 했던 센강. 강에서 열린다고요, 개회식을? 네, 그렇습니다. 역대 처음으로 아주 새로운 방식으로 열리게 되는 건데, 선수단 입장이 진행이 되는 동안 약 1만 500명의 선수를 태운 100여 척의 보트가 센강을 따라서 행진을 하게 됩니다. 선수단 입장에 참가하는 206개 국가올림픽위원회 중 규모가 큰 국가는 단독 보트를 타고, 또 규모가 작은 국가는 하나의 보트에 나눠서 탄다고 합니다. 이 선상 행진은 오스테를리츠 다리를 시작으로 해서요, 에펠탑 인근 트로카데로 광장까지 6km 구간까지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데요. 선수들이 40여 분 동안 배를 타고 강 주변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미술관, 콩코르드 광장 등 프랑스 파리를 대표하는 명소를 하나하나 지나가게 됩니다. 관중들은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센강 강뚝 곳곳에 관람석이 있어서요, 개회식을 구경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공식 판매가 되는 관람석은 10만석인데, 20만 명 이상은 아마 강 주위에서 자유롭게 선수들의 입장을 축하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아마 파리 시내 곳곳에 대형 스크린도 다 설치가 된다고 하니까요. 이를 보면서 길에서 선수들을 환영해 줄 시민까지 고려를 한다면, 아마 최대 60만 명까지 야외에서 개회식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남녀 기수는 높이뜨기 우상혁 선수와 수영 김서영 선수가 맡게 되고요. 테러 위협의 대응에서는 파리시가 올림픽 기간에는 약 3만 명, 그리고 개회식 당일에는 4만 5천 명의 경찰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이색적인 개회식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지 않습니까? 우리 선수들 잘하고 있는지, 밥도 잘 먹고 훈련 잘하고 있는지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식사 준비를 위해서 충북 진천 선수촌에서 조리 인력 15명이 프랑스까지 총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계란말이나 멸치볶음, 제육볶음, 콩자반 등 각종 반찬을 직접 조리를 해서 선수단이 사전 훈련 때부터 계속해서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는 전 세계 올림픽 참가 선수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탑재를 해서 언어 장벽 없이 소통할 수 있도록 새 스마트폰까지 나눠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 태극전사들 언제, 어느 종목에서 금메달 소식 전해주는 건가요? 우선 가장 먼저 수영 김우민 선수가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일요일 새벽 남자 400m 자유형 결승전에서 첫 메달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같은 날 펜싱 오상우, 구본길도 남자 사부르 개인전에서 메달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29일에는 세계 최고의 팀, 여자 양궁팀이 단체전에 나서게 되고요. 또 30일 화요일이 골든데이라고 해서 남자 양궁 대표팀, 그리고 한국 수영의 간판이죠. 황선우, 또 유독의 셋별, 허미미 선수들의 메달 릴레이가 아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굉장히 기대되는데, 일곤 변호사님, 올림픽 많이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금메달 몇 개 우리나라 선수단 딸 것 같으세요? 한 4, 5개가 예상되지만, 그런데 뭔가 기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조리사분들도 맛있는 음식도 준비해 주시니까요. 또 우리 국민들 그동안 많이, 좀 안 좋은 뉴스로 많이 지쳤잖아요. 금메달 10개 따셔서 우리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이고요. 저희는